야 떡볶이 다가! 뭐였지 이게? 고급 수화? 이 쌍으로도 재수없어 본데 뭐? 엄마는 뽀찌벌레 아들림은 공복벌레 뭐라는 거야? 야 나한테 들이대지 마라 오오오오오 니 시방 나한테 지금 그라고 뻣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비켜 나 오늘 떡볶이 먹을만 없으니까 그래? 그러면 뭐 니가 엄마가 비탱이 학주 담치니? 뽀찌킬러! 뭐? 뽀찌! 약! 촌지! 모르냐? 아따구리네! 뒷가서 몰래 약을 드시 내 학주가 학주가 뽀찌! 음! 어머 이 집 떡볶이 겁나 안 나네 왜 안먹냐? 왜? 너 뭐 걱정돼 그러냐? 야 걱정마 야 응? 내가 그렇게 입이 싸진 않다 응? 보기보다 왜 물어? 너 이거 먹고도 만약에 소문내면 알아서 해 뭔 소문 아 윤수련이 엄마 나필 분석추가 천지 드셨다고 죽을래? 이 시방 나 협박하냐 지금? 이게 씨 야 먹어 먹어 얼른 쓸어넣어 먹고 있냐 맛나다 순대랑 튀김도 좀 먹을 수 없다 아저씨 순대랑 튀김 추가요 후딱 먹고 돈 벌러 가야 한게 후딱 싸겠죠 먹고 와라 나 학원 가야 돼 딱 싸라 먹고 와라 먹고 와라구? 돈만 담달거냐 너 그거 아냐 나 매일값이 건드려다가 명 재촉한 아들이 한 둘이 아니다